참기름 50%와 들기름 40% 옥베유 10% 최고의 맛으로 배합을 해서 100% 국내산 온유 국산 김으로 헬스업의 친환경에서 청결하고 맛있는 김을 기계가 아닌 사람이 직접 수제로 구운 김입니다. 엄마의 정성을 담아서 고객과 가정에게 신선한 김을 전달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오전에 김을 직접 구워 오후에 신속하고 정확하고 빠르게 배송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